팔을 90도로 들어 한팔만 내려볼게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날개뼈를 아래로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팔꿈치를 고정하고 팔을 계속해서 움직여 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들고 있는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반대쪽 할게요. 반대팔 내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팔씩 아래로 내리며 양팔 같이 움직여 볼게요. 팔꿈치는 최대한 고정하고 따라해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 아래로 내리고 팔이 불타는 느낌 느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바닥을 아래로 내리며 손목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 손도 스트레칭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끝! 끝!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